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 교사입니다.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은 소위 말하는 반 일진입니다. 작년부터 2년 연속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데 늘 친구를 때리고 수업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등 학교에서 속을 많이 썩이는 학생입니다. 요즘 이 학생의 기행이 계속되어 자제를 잘 못하고 말썽을 피웁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다 걸리거나 묶여있는 자전거를 훔치다 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걸려서 민원이 들어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손대는 일이 있어서 경찰이 학교에 수사를 나온 일까지 있었습니다. 담임으로서도 정말 감당이 안되고 통제도 안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데 하필 다음주에는 교내 상담 시간이 있어 교육청에서는 교내 상담교사가 이 학생을 상담을 한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담임이면서도 2학년 상담교사를 겸하고 있어서 제가 이 학생을 상담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자제력이 없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이 학생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할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김진홍입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일부 학생들이 크게 사고를 치는 일이 뉴스에 자주 나와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생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접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염려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자제력이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사회자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최근에 이슈들에 걱정도 많으시고 그렇죠? 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아직은 저학년이고 또 유치원 티가 아직 많이 나서 그런지 아이들이 순수하고 다들 예쁜데 고학년으로 가면서 학교폭력이나 흡연 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심지어 최근에는 교사 폭행을 일삼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요즘 애들 참 무섭고 또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제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사연에서 말씀해 주신 학생을 떠올려 본다면 반일진으로 말썽을 부리고 계속 충동적으로 절제함 없이 사고를 치고 계속 문제행동을 수준을 높여가면서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자제력은 한 번에 길러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절제력을 어릴 때 만들어주지 못하고 늦어지면 계속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이가 한 살 한 살 성장하는 것을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 주행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과 같고 절제력은 브레이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속도가 높아질수록 브레이크 제동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제동이 힘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를수록 결국은 브레이크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처럼 너무 늦은 나이에 절제력을 다시 가지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어른들도 조언하시기를 어릴 때 아이가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아이에게 열 가지를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을 다 해주면 아이는 다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무 가지, 서른 가지의 요구사항을 말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설령 열 가지를 해줄 수 있어도 부모는 다섯, 여섯 가지만 들어주고 절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46년에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벤저민 스포크가 아기와 육아상식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사회자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전에 미국의 건국 시기에 미국의 초기 정착 이민자로 청교도들이 있었고 그때는 미국의 중심 세력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건너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식을 엄격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운다고 절대 아무 때나 젖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아이가 울 때마다 젖꼭지를 물리면 그 아기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때를 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엄마들은 수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아줄 때도 그냥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한지 한번 생각을 해서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일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 철학 아래 자라난 청년들이 미국을 이끌면서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 반열로 미국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저민 스포크는 당시 미국의 엄격한 육아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많은 엄마들이 그 책을 읽고 육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니 아이가 올 때마다 젖을 물려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울고 보채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말 엄마가 편하고 정말 그 말이 좋은 말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그저 간섭으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욕구가 그때그때 중독되다 보니까 욕구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범죄율은 높아졌고 마약 중독자와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더불어 당시 자동차 왕국이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또한 침체에 있게 놓였고요. 절제력의 부재 즉 절제력을 길러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국가 단위에서 여러 문제가 또 양산되고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육아법 하나가 바뀐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네요. 요즘 절제력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조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게임 중독이 심하더라고요. 시험 기간 직전까지도 밤새 공부한 척 하면서 PC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제력 하나가 미치는 여파가 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력의 부재 문제는 사실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거나 배움이 적어서가 아니더라고요. 한 예시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커리어를 가진 직장 상사 따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상사 따님이 어린 나이에 월반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상사 따님은 어긋남 없이 자랐다고 해요. 컴퓨터 게임에 관심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 해본 게임이라서 그런지 젖던 기억이 아쉽게 느껴져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레벨을 그 다음 단계까지만 올려보자 했던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차츰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갔더래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인사하고는 바로 게임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따님이 한자리에 앉아서 약 37시간 동안 게임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상사분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37시간 동안 게임만 하셨대요. 잠도 안 자고 말이죠. 게임을 하다보면 잠이 안 와 그렇지 그게 바로 중독이지.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상사분이 따님 걱정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 따님이 다녔던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수삼수해서 간다는 내노라 하는 명문대였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게임에 중독된 것과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만두려고 노력할 텐데 말이죠. 자신이 인지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쯤에는 이미 습관이 잠식되어 잘 안 되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아마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 따님은 여전히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혹시 벗어나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 당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자원봉사로 교사 자격으로 참여했던 마인드 캠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때 좋은 음악과 공연도 보고 또 또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게임에 몰두했던 관심을 더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고요.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컴퓨터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제력의 부재는 그저 인생에서 능력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몸을 다스리는 능력 그 자체의 부재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감이 가는데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는 커가면서 욕구는 많아지는데 사실 여건상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욕구는 원동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욕구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힘으로 그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육체가 편하고 원하는 채로 마음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삶의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한 예로 국가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이던 옷이던 아이들의 욕구를 보다 더 빠르게 많은 부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 요즘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의 욕구를 잘 자제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절제를 만약 어릴 때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절제하면서까지 스스로를 고생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욕구를 꺾을 마음의 힘이 부족합니다. 요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나 범죄에 쉽게 빠집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계속 커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 번만 하고 그만하면 되지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하버드생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한 자제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고 성취욕이 큰 인재들인 그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주저없이 버릴 줄 아는데 이처럼 뛰어난 자제력으로 성공의 기회를 남보다 먼저 거머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주저없이 버릴 줄 안다 라는 이 표현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자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면서도 마음에 와닿네요. 그 방해하는 요소가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인 요소, 즉 자제력을 의미하니까요. 네,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행위를 지배하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다. 반면에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결정한 내용을 스스로 집행하고 목표에 반하는 욕망과 행위를 억제할 줄 안다. 자제력이 우리 인생에 시세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역사에서 자제력이 부재해서 망하고 또 반대로 자제력으로 성공한 여러 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학창시절에서나 또 책에서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위계나 예의, 상대방을 위한 배려나 국가를 위한 헌신이 중요한 개념이었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아마도 절제력을 배울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다 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사회현상은 사실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질서없는 자유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속에서 간섭과 훈육, 지도가 없어졌다 보니 환경적으로 절제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회적 현상과 문제에는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절제력의 부재임을 많이 실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린 나이에 절제력을 키워줘야 하는 부분을 꼭 핵심 과제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라난 학생들에게도 마음의 교류를 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동시에 절제력이 부재할 시에 어떻게 될지 깊이 사고하는 시간을 같이 토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속에는 본질적으로 깊은 사고의 부재와 함께 오늘 주제인 절제력, 바로 절제력의 부재가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저 나타나는 문제점, 그 현상에서만 해결이 아닌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절제력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고요. 오늘 사연 주신 교사분께서도 그 학생과 대화를 하시게 된다면 절제력의 부재에 대한 깊은 사고를 같이 해보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절제력이 부재한 것이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선 마음의 대화부터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강연자님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자님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